안녕하세요 웨이핑크입니다 네 사랑하는 판대 여러분들 저희가 정말 정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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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타임 페이에 계신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저희가 10월 8일의 타임 페이로 갑니다! 그리고 한국 더! 11월 4일에는 방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간다고 합니다 방콕 다음 나은야 송한 마이뮤직테이스트를 통해서 아이팽크에 요청해주신 한 분이 덕분에 청소되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도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마이뮤직테이스트닷컴으로 가셔서 에이팽크를 메이크해주세요 타이페이와 방콕에 오신 판다 여러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고 행복한데요 좋은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에이팽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op wishing, Start making 안녕